워싱글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-7-Chillin 입니다. 워싱글 반갑습니다. 저는 24-7-Chillin 입니다. 저는 24-7-Chillin의 리액션 비디오를 만듭니다. 힙합, R&B, 모든 블랙 뮤직비디오를 만듭니다. 그리고 저는 제 채널을 만듭니다. 제 채널을 좋아해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24-7-Chillin 감미로운 R&B 트랙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 비디오를 굉장히 주의깊게 봤어요. 처음 보는 아티스트인데 로즈가 피처링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이분만의 바이브가 굉장히 독특한 게 뭔가가 있어가지고 제 유튜브 추천 영상에 노출이 됐길래 시청을 하고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했습니다. 처음 보는 아티스트인데 베트남의 R&B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. 어떻게 읽어야 되지? 메디후? 이렇게 읽어야 되나? 이분의 뮤직비디오 코엠이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피처링의 로즈가 참여를 했는데 제가 이 비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이유는 제가 베트남에서 몇몇 R&B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의 음악들을 들어봤는데 이분의 음악적 바이브는 굉장히 인터내셔널한 것도 있고 독특했어요. 특히 가사가 코엠이라는 것을 구글 번역에 해석을 해보니까 I'm here 이라는 뜻으로 나오더라고요. 가사가 진짜 서정적이고 멋있는 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어떤 뭐 지금의 분위기 바이브 그리고 날씨의 어떤 그런 것들을 비유해 가면서 가사를 이렇게 딱 적어 나갔는데 굉장히 뭔가 한편의 시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고 되게 뭔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을 어떤 날씨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좀 가사를 풀어나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아름다웠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가사도 그렇고 뮤직비디오 영상미도 그렇고 바이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제 눈과 길을 사로잡는 면이 있어서 이 비디오를 찍어보게 됐습니다. 이분이 사실 저는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비디오가 이분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메디후의 코앤 피처링 로우지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OK, Let's get it to it! 아 이런 거 좋지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목소리가 중저음인데 제가 들어보지 못한 중저음인 것 같아요. 이런 건물이나 이런 뭐 자연환경 같은 거를 되게 좀 감각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. 아 이런 거 있잖아 오우 오우우우! 봤죠? 방금 아 이런 분위기 어쩔 거야 분위기가 보면 제가 베트남을 가보진 않았지만 뭔가 베트남의 북부지역 같은 그런 마을 분위기인 것 같아 그렇지 이런 분위기에 로지의 목소리가 찰떡이죠 제가 말했잖아요 로지의 랩은 재즈 하다고 그럼 이 곡에는 뭐 그만이지 뭔가 이분과 이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건물 자연환경 이런 것들이 그냥 이 곡의 바이브 가사 뭐 이런 거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이분이 뭔가를 찾기 위해서 막 이런 마을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무슨 뭔가 약간 그런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여정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 유어마 베 하는 부분 있죠 와 이거 미쳤어 가끔 이런 베트남의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마을이나 자연환경 같은 거를 되게 아름다운 영상으로 잘 담는 것 같아 아 하늘 봐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셨어요 베트남의 북부지역은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지 뭔가 자연환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과도 낯서지 않은 것도 있고 이런 음악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막 그런 거 있잖아 따스한 봄날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약간 그 리켄드의 목소리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이분의 목소리에 아 소울풀하다 요즘 R&B 트랙에 이런 바이브가 잘 없어요 근데 되게 소울풀한 것 같아 어떻게 보면 R&B죠 소우 뮤직 같다니까 그냥 그 멜로디 같은 게 인터내셔널한 느낌도 있고 베트남 스타일의 R&B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외국인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오묘하게 섞인 것 같아 여기 등장하는 분들도 패션 같은 것도 보면 되게 옷을 잘 입었어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아 이런 영상 진짜 너무 좋아 제가 맨날 뭐 이런 스틸 패션 입고 막 드립을 자랑하는 힙합 뮤직비디오 이런 것만 좋아하는 줄 아시나 본데 이런 감각적인 영상 정말 좋아합니다 가사와 너무 찰떡인 뮤직비디오였어요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뭐 마을의 모습 자연환경 하늘 뭐 이런 바이브들이 그냥 그거 있잖아 이 음악과 이 느낌이 그냥 다 혼연일체가 돼서 나한테 다가오니까 그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 있죠 그리고 이분이 훅 칠 때 그 목소리가 되게 약간 미성 같은 느낌도 있고 제가 위켄드라고 위켄드의 느낌도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되게 독특해요 목소리가 게다가 로즈의 재즈한 플로우까지 더해지니까 아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소프한 R&B 뮤직이었어요 소프한 R&B 뮤직이 요즘에 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악을 듣는 데는 굉장히 귀한 것도 있고 감동도 있어요 오랜만에 들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